나는 방탄이 1억을 주고 난 나를 2억을 주고 도시락 싸가지고 전부 다 새어머니가 놀러 가려고 지금 몇 개를 가면 안 갈란다 거기에 너무 굽네 똥불이 약간 이발이발 5월 주면은 7200 정도 우와 돈 버는 친구들 오 엄청 큰데요 저 대형종인 엘크 사슴 노경이다 6,7kg 빠지더라고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과 부위 당뇨라고 진단을 합니다 내 건강에 참으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일요일 아침 7시 20분 놓치지 마세요